우리 노트북 가면 또 지텍 아니겠습니까? 지텍 노트북에 잘 보시면 옆에 이렇게 펜도 들어있어요. 펜이 들어있습니다. 난 그걸 몰랐지. 그래갖고 이렇게 터치가 되니까 쓸 수도 있고 화면도 터치되는 지텍 노트북. 이 노트북의 에르메스구나. 근데 에르메스가 좀 많이 등장하네요. 여기저기. 여튼 지텍 노트북. 미스턴 컬리지는 강의업계의 에르메스라는데. 싼 에르메스. 품질이 에르메스입니다. 그러면 뉴스 3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니나노 신소재 잘 팔았다고. 어제 그 안 좋은 시장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재계 2위로 올라섰군요. 우리가 재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법적 용어로 보면 대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집단, 그룹, 재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경제적 의미에서의 법적 의미가 있는 용어는 대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로 해서 대기업 집단의 순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내거든요. SK 그룹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합니다마는 SK 그룹의 자산 총액이 291조 9천억 정도가 돼서 현대차 그룹을 추월해서 삼성 대기업 집단, 삼성 그룹에 이어서 재계 서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서열을 하면 된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많이 쓰니까요. 자산 순위로 2위가 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상위 5개 기업 집단의 순위는 삼성이 484조로 탁월하게 1등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SK 292조 굉장히 많이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258조 3위고요. 4위가 LG 그룹 168조, 5위가 롯데 그룹 12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SK 그룹의 약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 이게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SK 그룹이 2위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SK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 증가로 자산이 20조 9천억이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2012년에 제 기억에도 아주 딱 10년 됐군요. 2012년 가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봄인가요? 어쨌든 2012년도에 SK 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했는데 그때 정말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SK 하이닉스가 분기에 몇 조씩 버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금융위기에서 얼마 안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익의 변동성도 크고 또 재무구조도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SK 그룹이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할 때도 제가 듣기로도 그룹 내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뭐 회장이면서 회장이면서 사실상에 지배주주고 오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최태원 회장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반대가 많아서 주요 이제 그룹의 어떤 최고 경영자들을 최태원 회장이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후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인수가 이루어졌던 해에만 3조 9천억을 추가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조 원, 2018년도에 17조 원 이렇게 계속 시설 투자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인수대금은 3조 4천억 100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78조거든요. 27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3조 넣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78조 회사로 키웠고 작년에만 매출이 42조고 영업이익이 12조예요. 인수대금이 3조였다. 그동안 또 배당금 받아간 것 치면 뭐 이러면 뭐 한 1, 2년 사이에 다 벌어버린 거. 그 정도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경기성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크다 이런 거죠. 올해도 어쨌든 매출이 12조, 1분기에만 매출이 12조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2조 8천5백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연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매출이 43%, 영업이익은 116% 이렇게 증가를 했죠. 1분기 가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비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은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그룹, 어떤 대기업 집단이 어떤 기간에 진짜 약진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사이 열대 삼성그룹은 거침이 없어져요. 반도체, 거기다 또 뭐가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이게 또 그러니까 굉장했는데 지금 삼성그룹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능도 하나 갖추긴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의 한계 이런 부분도 노출이 좀 되고 있고 그런데 SK그룹의 어떤 약진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인수를 비롯해서 바이오라든지 또 이런 쪽에 또 SK에너지 쪽에 SK이노베이션 쪽에 2차전지도 어쨌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장 산업에 대한 굉장히 발빠른 사업의 재편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의 어느 그룹보다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실들을 지금도 맺으면서 자산규모로 3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3위 현대차는 성장을 하긴 하는데 성장의 속도가 좀 늦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기차 쪽에 어떤 약진이라든지 이게 현대차하고 테슬라하고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이익단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테슬라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2위 추벌을 당한 상태고 주목할 거는 LG그룹도 좀 주목할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 왜냐하면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버렸잖아요. 정리한 상태에서 어쨌든 LG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이제 강하게 2차전지 쪽에 있죠. 물론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는 LG화학과 LG에너지 엔솔이 분리라든지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룹의 외형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재편 또 전장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좋은 포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죠. 롯데가 조금 부진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유통 위주로 돼 있는 데다가 오프라인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부동산 쪽에 워낙 비중이 많은 비즈니스 포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K그룹의 어떤 이런 성장세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 1위는 지금 484조 대 292조니까 사실은 3분의 2가 최 안 되는 그런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과 삼성그룹의 어떤 자산 규모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격차가 앞으로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LG그룹의 약진도 현대차와의 어떤 격차를 줄여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투자자단에서는 꽤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죠. 여러 대기업들의 변화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참 저런 뚝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뚝심사랑. 아주 이제 기사를 그대로. 기사 제목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화학의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큰 회사가 LG화학인 것 같은데 영업이 실적이 하여튼 굉장히 잘 나온 모양이군요. 이거는 이제 뭐 LG화학의 5개의 사업 부분이 본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고 생명과학, 첨단 소재, 석유화학 그리고 팜 한농 이렇게 5개 분야가 있는데 고루 성장했어요. 물론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건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죠. 1분기 매출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11조 6천억 수준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조 243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0% 조금 더 넘게 올랐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9%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화학 쪽에 마진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화학 경계 굉장히 안 좋거든요. 현재 그래서 악화된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비교하면 매출 영업이 각각 6% 그리고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 이걸 제외하고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소재 이런 것만 한번 봤어요. LG화학의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본부를 제외하면 매출이 7조 8,900억 영업이익이 8,180억입니다.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에너지 솔루션은 또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재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24% 정도 감소를 했는데 매출은 35%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Q는 늘었는데 P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비교해보면 매출 영업이익단에서 15%, 25% 정도 늘어서 일단 실적의 어떤 바닥은 좀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LG화학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분야의 첨단 소재 부분이에요. 첨단 소재 부분이 분기의 매출이 1조 5,600억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538억인데 분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지 재료 출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분기 채도 매출이 나왔고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라든지 OLED 재료 반도체 소재 이런 걸 하는 회사거든요. LG화학하면 우리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범용 화학 제품만 생각하는데 첨단 소재 매출이 분기에 1조 5,000억. 이 부분은 이익률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야에 2차전지 외에 다른 첨단 소재 분야에도 LG화학이 적극적으로 사업 개발을 하고 매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부분인데 매출이 2,1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22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하면 이제 야 이게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면 뭐가 낫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는 화학 경기에 이제 굉장히 연동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린 첨단 소재라든지 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어느 정도 앞으로 해낼 수 있느냐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한 이후에 LG화학의 주가라든지 비즈니스 전망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첨단 소재 쪽에 고보가 가치 제품의 매출의 확대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은행 500억 횡령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뉴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소식도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래도 오늘부터 풀리는 거죠. 거래 제기가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은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뭐 상패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장 유지 결정이 돼서 거래가 이제 재개되게 돼 있습니다. 2215개의 횡령 사건이 나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월 첫 거래일 날 이 뉴스가 이 시간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2022년 왜 이렇습니까? 이게 첫 뉴스가 이런 거네요. 그것도 속보로 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2022년에 어떤 암울한 장애, 어떤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어쨌든 한국거래소가 어제 오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유지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28일이죠.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거래 정지된 지가 4개월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건데 오스템 임플란트 내부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죠. 독립된 부서의 자금일보 상세 검증 절차를 추가하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한 자금일보 관련 문서 개선, 법인 인감 사용 및 관리 절차.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법인 인감 실물에 대한 물리적 보완 강화, 펀뱅킹 시스템 기반 통제, 공인인인증서, OTP 관리 절차. 다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히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또 여차직 했으면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상황으로까지 갔던 것들을 다 좀 인식하시고 상장기업에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영진은 이거 다 이렇게 써두셨다가 이거 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 기본인데 기본만 지켰으면 이런 일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전체 시장을 위해서도 잘 마무리를 해서 상장 유지가 되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전체를 위해서도. 그런데 과연 우리 시장에 이런 부실의 징후 또 부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인물, 고인물에다가 계속 새로운 것만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말 투자 적격인 기업들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물론 이제 뭐. 퇴출도 되긴 합니다. 순간적으로 경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본시장에서. 그런데 이게 상장 기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업들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은 좀 나가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야 코스피나 코스닥이 건강성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새내기들만 자꾸 들어오면 기존의 투자자들도 사실 힘들어지고 또 지수의 건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투자자들 그런 피해가 가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밸런스 있게 시장의 건강성과 또 어떤 투자자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맞추는가가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오스테인 인플란은 오늘 개장 초부터 결과되고 주주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자사주를 300억이죠. 자사주를 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ETF 등에서 이제 제외가 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빠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하던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올 1인 분기에 오스테인 인플란트 연결 기준 매출이 2341억 영업이익이 512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100% 늘어났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스테인 인플란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스테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오스테은 다른 회사가 또 있고요. 오스테인 인플란트라는 회사가 있고. 오스테이라는 회사가 있죠. 어제 오스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또 급등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오스테이 20몇 프로까지 치솟았다가. 왜? 이거 아니다 그래갖고. 왜? 오스테인 인플란트 거래종이 풀린다고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뭘 거래제기했지? 오스테은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스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거죠. 아 이게 오스테이 그 오스테인가 이렇게 해갖고. 그 오스테에 갑자기 막 매수가 몰려갖고 22%까지 올랐다가 다시 3% 오른 걸로 끝났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스테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입니다. 건설주 폭등할 때 건설화학도 많이 올랐었어요. 조선주 폭등할 때 디지털조선.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하세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